금일은 6G 오버헤드 용접하는 방법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짱이다 짱이야 대박 대박 우리가 보통 앞구비 자세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틀게 됩니다 여기서 용접하면서 당겨서 들어가고 허리를 틀고 움직이고 이거는 기존에 우리 5G 용접하던 자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할 수 있다 와해를 기대가지고 그렇게 용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지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백피드를 좀 넘겨줬기 때문에 와이어의 송금이 되게 중요하다 이 백피드를 좀 잘 넘기 위해서는 샘물이 굉장히 가까워야 돼 아래스라고 그 다음 텅두댐 길이 같은 경우도 모자의 두께보다 조금만 더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용접이 돼주면 좋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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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안녕하세요 선순생입니다 금일은 육지 오바헤드 용접하는 방법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에 그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육지 자세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오바헤드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자세가 있고 오른쪽 자세가 있는데 오른쪽 자세 같은 경우는 상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앞구비 자세에서 허리를 숙인 상태에서 허리를 틀게 됩니다 틀게 되는데 6인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와이어를 2인치나 4인치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안으로 씹어넣으면 좀 편할 수 있는데 6인치 같은 경우는 심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단통 보다는 개선면에 양쪽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와이어를 걸어주고 백패드를 넣는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초보들이 하기에는 자 그다음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틀고 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앞구비 자세 여기서 용접하면서 당겨서 들어가고 허리를 틀고 움직이고 자 그다음 왼쪽 편 자세 같은 경우는 왼쪽 자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한 자세가 나오는데 반무릎 자세에서 앞을 잡은 상태에서 용접하는 것은 수평으로 용접을 하게 되고 용접 자체는 자세는 반무릎 자세에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대로 그대로 한 중간 정도 넘어왔을 때 한번 앉아주고 용접을 할 때 편한 자세를 잡고 틀어주면서 용접부 연결까지 이거는 기존에 우리 오지 용접하던 자세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용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테크헬딩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어를 이렇게 테크에 기대가지고 위빙에 조금 안정성을 좀 두고 와이어를 기대가지고 이렇게 용접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지를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백비들을 좀 넣기가 좋기 때문에 와이어에 송급이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 턴순스텐 길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학생이 쓰던 거를 그대로 썼는데 이 백비들을 좀 잘 넣기 위해서는 샘물이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아레스라우 이런 식으로 아레스라우 굉장히 가까워야 된다 간혹 가다가 용접을 잘 못해서 턴순스텐 짧은게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쓰여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게 되면 전류와 전압이 이런게 안 맞게 되면 백비들을 흘러내릴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준을 정확하게 설명드려면 대략적으로 이렇게 성습된 길이가 한 이 정도로 나와야 된다 모재의 두께보다 조금 더 나올 정도로 이렇게 용접이 돼주면 좋다 이런 거 알고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도 좀 눌러주셔야 되고 가자 가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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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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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